이브코드 하이드라 얼루어링 에센스입니다. 제가 아침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살짝 붓는데요. 그럴 때 이 에센스로 경락, 세미경락을 해주면서 얼굴에 수분도 가득가득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. 이 패키지부터가 사실 되게 고급스러워서 보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이 아이가 내 화장대에 있다. 선물해주는 분 화장대에 있다. 선물해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럽죠, 패키지가. 딱 나오면 제형은 사실 이런 크림형이에요. 에센스가 젤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있지만 얘는 크림형, 크림형태라서 얇게 바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그러면서도 영양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너무 리치한 수분크림으로 하면 이 피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, 화장할 때. 근데 이 헤이드락 에센스가 얇게 발리면서도 피부가 거친 부분들을 얘가 싹 잡아줘요. 탄탄하고 영양 있게. 이 상태로 아침 준비는 다 끝난 거죠, 저는. 수분 충전과 탄탄한 피부 원하시는 이런 입금은 이브 코드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